그래도 항상 같은 요리만 먹을 수 없으니까 도미를 이용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전 진짜요. 근데 셰프님이 정말 재료 선택이 탁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키 크려면 영양소가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히려 등푸른 생선류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흰살 생선의 대표 주자인 도미는 굉장히 양질,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아미노산도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된단 말이죠. 성장기에도 좋지만 어떤 병후에 어떤 체력이 후회해졌을 때 또 굉장히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재료를 잘 골랐네요. 네. 칭찬드립니다. 일단 요리를 시작을 하기 전에 도미를 스테이크에 알맞는 사이즈로 먼저 잘라줄게요. 도미는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거를 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직접 손질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번거로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손질되어 있는 걸로 해서 쓰시는 게 훨씬 편하게. 일단 소금이랑 후추랑 올리브오일로 약간 양념을 해둘 거예요. 올리브오일도 양념에 들어가네요. 네. 올리브오일을 살짝 발라두면 나중에 요리하실 때 겉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조리가 되거든요. 향도 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향도 좋아지고요. 이 코팅팬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덜 달라붙기도 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조리가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발라두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팬에 달라붙으면 모양이 완전히 꽝 되잖아요. 네. 코팅팬이 아주 좋지 않을 때에는 많이 발생을 하죠. 달라붙는 현상이요. 이렇게. 그런데 은쉐프님 요 도미를 고를 때 혹시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가요? 저는 보통 생선 고를 때 눈 보거든요. 눈이 싱싱한가 이렇게 보는데 얘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상태를 조금씩 봐가면서 향을 맡아보기도 하고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서 선화 중에서도 괜찮은 거를 약간 비릿한 향이 나는 거는 오늘 죽은 게 아니라 어제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비릿한 향이 겉에서 느껴질 정도면 꽤 오래된 걸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소금과 후추를 적당히 발라놓고요. 이거는 지금 조리할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조리를 할 거예요. 먼저. 자, 올리브 버즈인가요? 네. 일반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신 다음에요. 홍합이랑 바지락이. 예열은 약한 불로 하나요? 네. 약한 불로 예열을 하고. 이제. 네. 바지락이 들어가고요. 바지락이랑 홍합이 들어가고. 네. 천천히 열이 오른 다음에요. 화이트 와인을 넣어주실 때 그냥 여기에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화이트 와인을 넣게 되면 입이나 이런 걸 벌리기 전에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요. 이 향을 갖고 가야 되는데 와인은 그냥 껍질에만 살짝 묻었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약간 약한 불로 해서 천천히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입을 벌리기 시작할 때 화이트 와인을 넣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 근데 이게 신선한 걸수록 홍합이나 바지락이 입을 잘 안 벌려요. 아. 버티는군요. 네. 약간 생명력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약간 불로 천천히 해주시다가 지금 여기 홍합 하나는 약간 입을 벌렸고요. 네. 나머지 것들도.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네. 조금씩 기다리셨다가 입을 약간 벌리기 시작할 때 그때 알코올 향이 한 번에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열기 시작하네요. 입을. 네. 아하.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네. 물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향이 날아가는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음. 그리고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와인들이 이 바지락과 홍합의 맛이랑 같이 섞여서 맛을 더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짝 말릴 때까지 다 날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약간 자작자작한 정도로까지 네. 남겨두면 되고 불은 계속 약한 불로 조리를 하는 거죠? 화이트와인을 넣었을 때는 약간 강한 불로 해주시고 네. 지금도 이제 다시 물이 식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강한 불로 해서 조금 끓기 시작할 때까지는 강한 불로 해서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강한 불로 해서 빠르게 해야 이제 바지락이랑 홍합들도 남은 잎들을 쫙쫙쫙 벌려줄 거고요. 네. 자, 옆에 예열 시켜놨던 그 팬에다가요. 단호박을 조리를 할 거예요. 단호박을 조리를 하는데 단호박을 고를 때에는 파랗게 아주 예쁜 색깔의 단호박보다는 약간 이렇게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그게 이제 안쪽에 더 단맛이나 그 단호박 맛들이 더 잘 살아 있어요. 얘가 한마디로 더 잘 익었네요. 그렇죠? 요새는요. 단호박도 막 오렌지 단호박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신기한 요리사인 제가 봐도 신기한 식재료가 정말 많아요. 특히 양배추나 이런 것들 그 작은 것들 그쵸, 닭을, 양배추 요즘에 정말 많이 쓰잖아요. 닭만도 그렇고 양배추도 그렇고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걸 계속 계속 공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저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 같아요. 요리하는 사람들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공부를 멈추지 말라고 채찍질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속의 씨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이 단호박이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이 씨를 심어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네. 꽃은 피는데 웬만큼 잘 하지 않아서는 어렵죠. 저희 할머님도 오셔가지고 단호박을 드시고 이게 너무 맛있다. 씨를 받아와라. 그래서 제가 씨를 드렸어요. 근데 싹이 잘 안 트는 것 같더라고요. 꽃은 피는데 네. 이게 호박이 안 열려요. 뒤에 한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단호박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가운데 부분을 약간 나중에 모양을 위해서 약간 무릎 부분을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속은 부분만 약간 잘라주시면 돼요. 이 단호박이 진짜 저는 거의 식탁에서 빼놓지 않고 먹는 재료 중에 하나에요. 왜냐하면 요새 가공식이면 약간 오염된 음식이 많잖아요. 한방에서 요렇게 노란색 음식은 해독요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는 특히나 중공석 해독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나비나 요새 애들 과자 많이 먹는데 그 포장지가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중독이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럼 많이 얘기해주는 게 단호박을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료 산정이 오늘 좋았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집중해서 보세요. 자, 예열된 팬에서 단호박을 천천히 조리를 해줄 거예요. 이게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익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조리를 하시면서요. 속 안에까지 잘 익도록 지금 이 단계에서 완벽하게 익진 않더라도 거의 다 익을 때까지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홍합이랑은 거의 입을 다 열었거든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딱 그냥 보기만 해도 홍합이랑 바지락 향이 해장국 아닌가요? 시럽 거라서 약간의 팬프라이를 해서 단호박의 색깔이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 노릇노릇 그렇죠 홍합 여러 가지 맛들이 다 같이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팬에다가는 곧바로 이제 도미를 조리를 하도록 할게요. 약간의 오일만 먼저 추가를 하고요. 비늘이 있는 생선을 팬에서 조리하실 때에는요. 껍질 부분을 먼저 넣고 손으로 약간 눌러서 이게 휘어지는 거를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넣고 응추러 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모양을 이때 약간 손으로 눌러서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고요. 이때 막 물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막 튀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아까 오일 코팅을 해두니까 더 그게 좀 안 이렇게 튀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살짝 눌러서 이렇게 막 움츠러들거든요. 자, 도미가 약간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팬프라이를 해주고 이것이야말로 명풍댁 같네요. 팬프라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 도미도 완벽하게 속이 다 익은 걸 드시는 것보단 약간은 덜 익히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퍽퍽한 느낌이 안 생길 때까지 조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으로 네, 네. 그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선 시간, 조리 시간을 조금 체킹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단호박들도 한 번씩 뒤집어서 이쪽까지 잘 익도록 해주고요. 아, 이렇게 끓이면서도 한 번씩 뒤집어주는 게 좋은 거군요. 여기에 이제 이 도미를 넣을 건데요. 가운데다가 도미를 위한 자리를 약간 마련을 해주시고 도미를 넣겠습니다. 얘네가 다 무슨 식구인 것 같아요. 도미가 들어올 자리를 자, 비켜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잠깐 동안 같이 끓이시면서 도미의 맛도 저 국물 안에 같이 들어가도록 해주고요. 마무리로 블랙 올리브드를 조금 다져볼게요. 이 블랙 올리브를 잘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몸에 좋다는 거는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셰프님의 요리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되게 다양한 곳에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블랙 올리브가 맛도 좋지만 건강도 많이 챙길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블랙 올리브라고 하는 재료가 특히 그린 올리브를 드셨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있는 편이거든요. 화장품을 먹는 것 같은 맛에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나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몇 번만 드셔보시다 보면 약간 완전 블랙 올리브의 아니면 그린 올리브의 맛을 좀 알게 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블랙 올리브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 올리브 쪽으로 그린 올리브는 영한 느낌이기 때문에 네. 영하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향이 강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블랙 올리브랑 그린 올리브랑 다른 거예요? 그린 올리브는 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젊은 거? 젊은 게 크면 이렇게 되나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약간 종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방금 이 팬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써서 여기 안에 이 오일들에도 이 여러 가지 맛들이 다 단호박 맛도 지금 여기 들어있을 거고요. 도미 향도 들어있을 거고요. 저 오일은 간호박 도미 오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향신료나 이런 것들에 네. 오일에다 향신료들을 넣어서 맛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따로 그런 작업이 없어도 이 안에 맛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여기에다가 시금치를 천천히 약한 불에서 조리를 해둘게요. 네. 시금치가 또 들어가네요. 네. 뽀빠이 하면 또 시금치 네. 소금 약간 하고요. 네. 후추 약간을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불을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는 불을 끈 상태에서 시금치를 조리를 하네요. 시금치 근데 왜 뽀빠이는 하필이면 시금치를 먹었을까요? 시금치에 영양분이 많아서 일까요? 시금치 보통 이제 우리가 철분이 굉장히 풍부한 채소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채소 중에는 비타민 A가 제일 많대요. 아. 근데 비타민 A 하면 보통 우리가 눈 굉장히 좋게 하는 그런 성분이고요. 또 이 피부에 어떤 면역력도 올려주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시금치로 됐던 거군요. 그리고 얘가 피를 생성하는 게 되게 좋아요. 뽀빠이가 피가 부족하지 않았나. 자.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넣고 불을 끈 채로 팬에서 남은 열기로 살짝 더 조리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접시에 담으실 때 먼저 여기서 벌써 끝난 건가요? 네. 정말 빠르네요. 자. 여기에다가 껍질들을 먼저 예쁘게 예쁘게 들어갑니다. 네. 올려놓을게요. 시금치는 옆에서 남아있는 잔열에 조금 더 약간 건조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천천히 조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잔열로도 이제 조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 그죠? 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을 마무리에 살짝 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센 불로 길게 조리를 또 하게 되면 엑스트라 버진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맛이 향이 또 날라가니까 네. 바지랍과 홍합들은 모두 건져서 접시에다가 예쁘게 올려놔주시고요. 그리고 단호박을 꺼내서 도미가 익혀지고 나면 약간 살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네네. 도미를 밑에서 받쳐주기 위한 그리고 접시 전체에 약간의 볼륨감을 더하기 위한 그런 재료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호박이 역할이 많네요. 맛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좀 많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도미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블랙올리브 다진 거를 네. 도미를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한 조각도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블랙올리브를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소스를 사용을 할 건데 이걸 다 농도가 날 때까지 졸이면 아주 짜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국물은 소스로 또 활용을 하는군요. 네. 약간은 빼주시고요. 네. 그리고 불을 한 번 더 켜서 제가 요리를 할 때 이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엑스트라 버진이 있잖아요. 버진이 있습니다. 오일 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일 소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오일 베이스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오일 베이스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접시에 오일이 흥건하게 있다고 그게 오일 소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이 물기와 올리브 오일이 만나서 걸쭉한 느낌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 상태가 오일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끓기 시작하잖아요. 네. 잠시만요. 끓기 시작할 때 여기에다가 엑스트라 버진을 넣어줄게요. 네. 약한 물인가요? 네. 여기에서 이제 오일 소스를 만나게 돼요. 오일을 만나게 되면 약간 뿌연 느낌으로 바뀌면서 농도도 살짝 생기게 되고 엑스트라 버진 향도 열기에 의해서 쭉쭉쭉쭉쭉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저어주시면 그냥 물이라기보다는 네. 서로 섞여가지고 약간 색깔도 뽀얀 느낌으로 바뀌면서 소스화가 되거든요. 네. 이 소스를 이제 도미 위에다가 뿌리고 결국은 저 국물에다가 네. 올리브 그 엑스트라 버진을 같이 섞어가지고 살짝 약한 불에다가 끓이면서 저어서 네. 이걸 올리면 그게 바로 소스가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볶아 놨던 시금치를 볶아 놨던 시금치를 시금치를 토마토는 껍질을 따로 벗기고 아 토마토였군요. 살 부분만 이렇게 잘게 썰어놨습니다. 저는 아까 파프리카인가? 그랬더니 토마토였군요. 껍질을 벗은 토마토였습니다. 약간의 베이비 채소들로 네. 색감과 느낌을 조금씩 주고요. 참 이것은 무슨 바다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바다에서 풍경화를 하나 그려서 접시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를 네. 넣어서 색감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올리브 버튼을 충분히 썼다? 네. 아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well you done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